인지 목소 fav 영상 각서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고생, 고생 트레일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!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진짜 단어 너무 멋있게 나와요 린이 형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차를 지났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건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 아직도 그리워 How could I forget 약속했는데 인정하기 싫어 이해하기 힘들어 How could I forget the day you liked to me 어디 가지 말고 곁에 있어줘 말해봤자 이미 너무 늦었어 꿈에서도 그려왔던 너 어느새 변해버렸지 뭐 혹시 몰라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 뭐해 저번에 또 그래서 내가 볼 땐 이미 글렀어 무너지게 하고 너였어 Yeah I can't give up on you 좀 더 기다릴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What the fuck you said 성격으로 이해하기 싫어 아직도 그리워 진짜 찬이 형을 이렇게 음악으로 찬이 형을 이해할 수 있고 되게... 어떻게 표현하지?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좀 음악도 예를 들면 같이 찬이 형도 힘든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해서 저도 눈물 날 때도 있고 해서 근데 진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진짜 찬이 형만의 고민들 다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이해를 많이 했지만 근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진짜 형만의 색깔? 노래적으로 들었을 때는 되게 좋고 되게 진짜 이건 진짜 찬이 형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공감이 많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곡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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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었을 때 이게 정말 굉장히 흥미롭게 그래서 이 노래는, 그 부분은 전혀 안전하게 되었지만, 저는 계속 듣는 것 같아요. 이 노래는, 내 노래는, 내 노래는, 하지만 끝에, 이 노래는, 이랬을 통해,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후 모릈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 하실박질 때 그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 해겐 생각보다 그래서 저에게는 자신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간을 잊고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KB였습니다 어쨌든 먼저 가겠습니다 다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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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리스 안녕!